큰 병원 갔더니 백혈병 판정 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자꾸 이렇게 잘 타니까 계속 퇴원하고 계속 입어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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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고 억울해요 회사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장비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동조해 가고 있습니다 심천 폭풍재원 지금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의 전체 피해 제보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들은 전체 한 104명 정도 되시고요. 대부분 암과 희귀질환 발병자이고 이 중에 35명은 사망자 제보입니다. 삼성 반도체 그러면 백혈병과 림프종, 조혈계암 피해자는 얼마나 되냐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제보를 통해 밝혀진 바는 발병자가 36명, 사망자가 1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자기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하고 전부 다 내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삼성전자의 병에 걸리는 노동자가 이렇게 맞는데도 끝까지 삼성편만 들고 노동자 편을 하나도 안 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만약에 정부에서 산재 인정을 안 해주면 이 주민등록증을 우리 피해자 가족들하고 전부 다 합해서 정부에다 반납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증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수원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그 옆에 정보사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내년 9월쯤 되면 대형 현수막이 걸립니다. 축 삼성전자 열 몇 명 합격하고 명단이 주셔야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바로 삼성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작업장에 들어가면서 어떠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이나 희귀성 난치병을 일으킬 위험성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드렸을 턱이 없고요.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체 어떤 위험한 물질에 노출됐느냐, 얼마만큼 자주, 얼마만큼 많이 노출됐는지 입증해보라. 사실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는데. 안전보건에 관련돼서 있는 문제들은 어떤 기업 비밀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나 관리 대상이라기보다는 저는 기업의 윤리 내지는 원칙. 저희 조사가 끝나고 미국의 환경자문그룹을 일부 포함시켜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를 왜 조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만도체와 LCP를 우리가 소비자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첨단제품이라고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그 제품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관심 없이는. 우리가 이 즐기고 있는 이 첨단 인터넷 시대에 즐기고 있는 이 반도체와 LCD가 지금 어떤 사람의 죽음과 어떤 사람의 질병에 기초한 것이다. 변화가 있으려면 근본에 있어서는 시민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아주 화려하게 우리 사회에 깔려있고 자랑되고 있고 홍보되고 있는 삼성신화가 있습니다. 이 삼성신화의 뒷편에 그 삼성신화의 그림자에 그 가역에 있는 노동현실을 시민들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삼성은 물론이고 아까 얘기한 국가 법원이든 국회은 국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 그것만이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마라 더 이상 감추지 마라 더 이상 감추지 마라 더 이상 감추지 마라 그래서 더 이상 감추지 마라